음악 네, 저기 소개받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양훈기입니다.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박수 제가 강의를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중학교 1학년이신 분 고등학생 그러니까 제가 중1을 수준에 맞으면 고등학생들이 졸겠네 저기 그리고 혹시 일반인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한 30년간 한 이야기 연구를 이렇게 좀 그중에 좀 가장 최근 끝까지 해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60분 듣고 제가 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그거는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아주 힘들게 공부해서 이해를 한 거를 60분 딱 듣고 다 이해를 했다 하면은 저희 연구실 바로 오세요. 대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과학 분야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흥미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이 30년간 했지만은 그중에 한두 페이지 이해했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분이 30년간 공부한 건데 내가 어떻게 60분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고 편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양자 우주에서 초미시 세계의 경이로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자 우주가 어떤 건지 왜 이게 경이로운 건지 그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미국 시카고의 페르미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드라는 제 친구가 칠레에 거기 망원경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 밤하늘을 망원경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로 담은 겁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가면은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제가 강의할 때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거기 한 조그만 포인토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사과를 들고 찍었던 모습인데 이러한 우주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세상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관측자가 아니라 세상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인슨타인의 E는 MC제곱 에너지는 진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무게 딱 집어넣으면은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아마 계산을 안 해보셨을 텐데 계산을 해보시면 아주 쉬워요. 진량 곱하기 빛의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냐면은 원자폭탄 10만 개. 이 지구는 아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서 그 원폭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원폭 10만 개가 돼요. 그냥 그게 그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양자우주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에너지 공급받은 집성체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원폭 10만 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자우주에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세상을 개척한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몸 길이가 대략 한 저는 1m 여러분은 2m 이래서 2m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 동그라미가 24개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10에 24승 10에 24승 m까지 가고 미시세계로는 우리가 이러한 가속기를 통해서 10에 마이너스 24승 m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가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수많은 인류가 랜덤한 방향으로 다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대칭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 봤을 때 화력수 보면은 왼쪽에 있는 놈이랑 오른쪽에 있는 놈이 각자 최선을 다하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동그랗게 되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색을 하면은 이 세상이 뭐 끝이 플러스 24 반대가 마이너스 24여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탐색이 항상 오른쪽 방향하고 왼쪽 방향이 항상 거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방금 10에 플러스 24승 메타를 가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 같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조그만 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갤럭시라고 합니다. 은하.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은하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조그만한 것 다시 은하 은하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하들이 어떤 데를 가면은 이렇게 클러스터로 엄청 뭉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 우주가 이런 사실은 거미줄처럼 여기에 10에 플러스 24승 메타까지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10에 마이너스 24승 이거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 진공이 10에 마이너스 24승 메타보다 더 적은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텅빈 우주라는 것이 텅빈 우주 그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시뮬레이션 있는데 아주 여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빈 공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프로페셔널 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랄 여동을 친다. 지랄 여동을 친다. 그래서 지랄 여동을 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2012년에 발견된 힉스 입자 힉스 입자가 두 개의 빛으로 붕괴되는 그 사건을 저희들이 잡아서 그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힉스 입자가 두 개의 빛으로 붕괴를 하려면은 힉스 입자는 진량을 가진 입자하고만 이렇게 짝짝꿍을 해서 진량이 없는 입자하고는 절대 이 상호 거리 붕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빛으로 힉스는 절대 붕괴를 못하는데 이 진공에서 이런 진량을 가진 입자들이 지랄 여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힉스 입자가 여기 있는 지랄 여동을 치고 있는 입자랑 아주 짧은 시간에 붕괴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두 개의 빛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양자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우주를 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알고 있던 밤하늘을 보면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까지 가는데 여기 밑에 적어졌죠. 15만 광년. 1광년이 이렇게 동그라미 세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리. 우리 빛이 태양계 1초에 깜빡하면 지구를 7바퀴 돌아요. 태양까지는 7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 별까지 가려면 2년이 걸려요. 우리 태양계 밖은 한마디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별까지 가려고 하면 보통 한 2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가 15만 광년인데 저도 감이 없어요. 15만 광년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산수 잘하니까 산수라고 하면 안 되고 고급 수학을 잘하니까 해보면 중국 인구가 얼마라고 하죠. 13억.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항공 회장이 되는 거예요. 13억 인구 모두한테 퍼스트 클라스로 평생 비행기를 태워줘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면 태어난 13억 인구를 딱 줄을 세워가지고 딱 태어난 응아응아하고 나오면 1등석에 딱 태워서 80년. 1등석 항해를 딱 시켜주고 80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겠지. 두 번째 사람. 다시 응아응아하고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80년. 그렇게 해서 13억 인구를 차례로 다 태워주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물론 그래도 감은 안 오겠지만 그 정도로 이 은하 하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 중에는 별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도 취급 못 받은 아주 쫄따구 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쫄따구들은 또 아주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밖을 보면 방금 15만 광년 갔던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쪽 끝에서 이쪽까지 빛이 천만 년 동안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란 세상이 있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고 방금 같은 것이 이런 거. 그래서 한마디로 밤하늘을 딱 놓고 보면 이거는 3차원 세상을 지금 2차원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밤하늘의 한 공간을 딱 잡아서 딱 보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아 이 세상은 텅텅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는데 간혹 간혹 그 옆에 조그만 이런 은하들의 집단들이 옆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이 가는데 5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저도 태어나기 전에 그 이제 우리 우주가 138억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38억 년이 됐을 때 빅뱅으로부터 생겨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강한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빛조차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태양의 안에서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태양 안에서 만들어진 빛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은 7년 걸린다. 죄송합니다. 7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 안에서 그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융합이 일어나면 여러 종류의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 빛이 제일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빛이 제일 위에까지 빛의 속도로 막 못 나와요. 얼마나 걸리냐면 한 5천 년에서 만 년 이 정도 걸려야 빛이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1억 년이 되기 전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 빛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변에 태초의 빛이. 그런데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빛은 뭐랑 같냐면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집에 마이크로웨이브 갖고 계시죠. 거기서도 빛이 나오는데 그 나온 빛의 파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원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전자기파, 라디오나 전파, 전파도 빛입니다. 그거를 통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한테 그런 전파를 잡는 안테나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니까 초창기에 노이즈가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가 많아서 그거를 제거를 하려면 보통 누가 고생을 하냐면 교수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교수 밑에 대학원생 대학원생이 노가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전파를 잡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학원생이 무엇까지 했냐면 전파망경 저기에 비둘기 똥 비둘기 똥까지 다 치워가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 뼈 빠지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과학자는 솔직한 게 중요한데 그렇게 다 빛이 나도록 닦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노이즈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논문을 우리 전파 잡으려고 이렇게 망원경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런 노이즈가 있다. 대학원생이랑 3년간 같은 방법으로 노이즈를 다 제거를 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제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 논문을 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빅뱅 이론을 내신 분 그 논문을 쫙 보고 이게 바로 태초의 빛이다. 제거하지 못한 노이즈. 그래서 태초의 빛의 에너지가 이제 138억 년 동안 빛이 나와가지고 이쪽저쪽 충돌을 하면서 이제는 마이크로웨이브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빛이 지금 이 공간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잡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빛을 잡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여기서 잡았던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허블마원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빛이 하늘의 특정한 공간에서 많이 오는가 태초의 빛이라는데 그거 당연히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태초의 빛이 어느 한쪽에 많이 있는가 분명히 한쪽에 많이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태초의 빛이면 어떤 한 지점에서 생겨났을 테니까 그래서 우주가 계속 확장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래서 대부분의 태초의 빛은 하늘에 전부 다 골고루하게 퍼져 있고 여기 지금 약간 그 밝은 노랗고 빨간 거는 태초의 빛이 좀 더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좀 더 많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거의 이 분포를 보면은 이 분포가 막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분포를 보면은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우주의 나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138학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태초의 빛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새는 유럽이랑 미국이랑 태초의 빛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빛의 방향이 특정한 방향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연구가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제 요정도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질 네 요거 관악산에 가면은 바로 옆에 기가 막힌 장미들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요 장미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보여줄 텐데 이 중에 제일 대단한 물질이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거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영국 요항의 왕관에 들어가 있는 100캐럿짜리 코이노이아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요런 또 대단한 물질이 있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단한 물질은 이 중에 뭐가 제일 대단할까요? 저기 이 중에 중간께 가장 대단하다고 말하는 분은 분이 이 방안에 최소한 한 명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대단한 게 하나도 없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단하다고 아 우리가가 아니지 여러분의 아주 극히 일부가 극히 일부가 다이아몬드의 눈이 문 넌 아주 극히 일부가 여기에는 그런 문은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갖고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탄소입니다. 다이아몬드랑 연필이랑 똑같은 탄소예요. 결합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탄소 원자를 이 큰 화면에 쫙 펼쳐놓으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탄소 원자는 고등학생 분들은 알겠죠. 중학생도 아는 분들이 있겠다. 이 전자가 바깥 부분에 전자가 여섯 개가 돌고 있고 가운데 핵자라고 하는 게 열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분명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과학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내가 딱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면 관찰자를 바꿔 친구한테 야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단다. 너가 한번 들여다봐라. 친구도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보이지? 아 그럼 우리 두 사람이 둘 다 눈이 나쁠 이유는 별로 없다. 뭐 그래도 못 믿겠으면 한 사람 더 해가지고 우리 세 사람 다 못 본 거 보니까 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적어서 우리 관찰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돋보기 같은 거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현미경을 도입을 해서 1000배 확대되는 걸 갖고 다시 눈을 씻고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찾아보면 드디어 이 핵자가 이 정도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탁구공이 여기 하나 핵자가 있으면 100m 밖에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m 밖에서 전자가 돌고 있으면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단한 다이아몬드도 보면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턱 미어있다 하면 우리 똑똑한 학생들은 무슨 질문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심지어 덜 대단한 저도 다이아몬드가 텅텅 비어있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 얼마나 더 텅텅 비어있겠어. 특히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텅텅 비어있겠지. 그런데 쑤시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텅텅 비어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수님 이렇게 찌르면 안 들어가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양자 우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는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봐왔던 10에 플러스 24승 메타까지 있을 때 그 엄청난 우주 그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우주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안에는 강력한 보호막 전기력 하고 자기력 이죠. 밖에 전자가 있고 가운데 양성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보호막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에너지가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 몸을 이렇게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차 있길래 이렇게 멋진 몸이 만들어지고 저런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 요거를 제가 사실은 전자 하나 전자 하나를 딱 빼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는 전자의 에너지는 그 진량에다가 빛의 속도 고박이 다시 빛의 속도 하면 그 전자 전체가 갖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가 아주 조그맣죠. 조그마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딴 생각 안 하고 잠시 안심타임 잊어버리고 이게 전자니까 그 안에 전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전기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그냥 두 개를 쪼개서 마이너스 전기 두 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덩어리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발력이 있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계산하면 이는 mc제곱 에너지보다 만 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반경이 한 10에 마이너스 18승 메타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전자는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계산했던 방식으로만 보면 결코 말이 안 되고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mc제곱으로 계산하는 에너지보다 전기 에너지가 만 배나 더 높아버리는데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전자가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여기만 보더라도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 몸뚱아리에 10에 28승 개 그렇게 있어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한 거는 아까 양자 양자 우주처럼 우리 빈 공간에서 그런 지랄요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가장 단순한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런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전자락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반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얘가 전자하고 반전자로 만들어집니다. 반전자는 전자하고 전하량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질량도 같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는 자석을 딱 놔두면 전기를 띠는 입자가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죠. 그러면 반전자는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속기를 통해서 저런 전자랑 반전자를 만들고 다시 전자랑 반전자가 만나면 만나면 두 개의 빛으로 소멸을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자우주 빈 공간에서는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면 우리가 지금 10에 마이너스 24승 메타 초로 하면 10에 마이너스 23승 초 여기까지 관측을 해요. 그런데 양자우주에서 저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아래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24승 초 동안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냥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까지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은 아 세상에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물질과 반물질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핵반응이 절대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하고 반대되는 반물질이 나타나면 완전히 다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원자폭탄 10만 개 여기 10만 개에서 20만 개 에너지가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대체 깊숙이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얼만큼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 깊숙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를 보면 바깥에 전자가 있고 안에 핵 양성자랑 중성자 핵 사이즈가 그러니까 원자 사이즈의 10만 분의 1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15승 메타 그래서 그 원자 안에 들어가면 다시 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다시 또 복잡한 코크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요새 그 들여다보는 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고에너지로 들어갔을 때 우리 빅뱅에서 시작해가지고 1초가 되기 전에 10에 마이너스 12승 초 요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거를 우리가 입자 가속기 그러니까 그 스위스에 있는 우리 빅뱅 가속기라고 부르죠 요거 이제 LHC라는 요 가속기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들여다보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요거 아까 해놨나요 아 네 어 네 이 어 지금 요 과속기를 그러니까 비추속도로 그냥 한꺼번에 돌릴 수가 없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듭니다 이 그래서 요 전체가 27키로 정도 되는 터널 안에 지하 100m의 터널을 뚫어낸 그러니까 그 우리 서울 지하철 정도 되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속기 요거를 통해서 입자와 그 입자를 충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해간에 있는 양성자 양성자와 양성자를 1초에 4천만 번 네 이렇게 해서 요 지하 100m 이 검출기가 있는 여기서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은 어 이 충돌하면서 여러 개의 입자가 나오는데 어 요런 이제 사건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힉스 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잡아내는 거는 한 우리가 한 3, 40개를 잡아내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이 동네가 멋지죠 여기가 제네바고 여기 제네바 공항 아래 여기 이제 라마 호수 제네바 호수가 이쪽에 있고 지하 100m의 요런 그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가속을 시키려면은 그 엄청난 자기장하고 전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려면은 어 그 구리선에 뭐를 해주나요 전류를 흘려주죠 그래서 자기장을 세게 하려면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면 근데 전류를 너무 많이 흘려주면은 저항 때문에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어 그 저항이 0이 되는 어 그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그 구리선은 아니고 니켈로 만드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초전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안에 어 이거를 영하 270도 영하 270도로 27km 되는 링을 다 코일을 다 감쌉니다 그래서 이거가 엄청난 우주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고도 하는데 영하 270도 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아까 갔던 게 그게 아틀라스 검출기고 이게 또 하나의 검출기가 있습니다 CMS 검출기 그래서 여기 보면 충돌이 요한에서 있고 지금 검출기를 지금 수리 수리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팀은 CMS 검출기 여기서 한 120명 정도가 10개 대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초에 4천만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1초 딱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죠 5천만이 쫙 만들어지는 겁니다 5천만이 쫙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사전에 다 어떤 눈이 3개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아주 이조틱하죠 그래서 눈 3개 있는 사람이 나온가 기가 한 개 있는 사람이 나온 건가 그래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미리 다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4천만 개가 딱 생기면 초당 생기면 저희가 컴퓨터 칩도 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전선 숫자만 어깨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4천만 사건 중에 저희가 1단계로 이거를 10만 개로 줄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1초 안에 그 다음 1초가 되면 또 4천만 개 사건이 일어나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스텝으로 천 개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1초에 천 개의 사건 한 사건당 전선 숫자만 어깨가 넘는다겠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스퀴즈를 해가지고 초당 천 개의 사건씩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힉스 입자는 이렇게 하는 것 중에 1년에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쳐버렸다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안 놓치게끔 사건이 한 번 충돌하면 이게 뭐냐면 전기를 띈 입자들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들여다보고 흥미로운 이벤트다 그런 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 하는데 저희는 이런 거에 관련된 인공지능 요거를 한 30년 전부터 우리는 엑서사이스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아주 복잡한 레벨의 인공지능은 아니고 좀 더 낮은 레벨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슈퍼컴퓨터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요거를 다 연결을 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받자마자 전 세계로 다 데이터를 디스트리뷰션 해서 한꺼번에 이 사건들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지도를 한국에도 이 센터가 키스트라게 해가지고 대전의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 CMS 사부팀에서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실험하는 거 보면 스케일이 5천명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천명 그래서 연구 논문이 논문의 저자가 저자가 한 논문의 한 7, 8페지가 됩니다 저자만 적는데 3, 4천명을 다 적어야 되니까요 이름 그 다음에 대학 이름 그래서 제가 이 한국 CMS 사업팀을 한 6년 2016년도부터 6년간 이렇게 단장을 맡아서 해왔고 그러다 지금은 다른 교수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복잡한 트랙들은 다 없애버리고 관심있는 트랙들만 보인건데 이게 힉스 입자가 만들어져가지고 두 개의 녹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 검출기에 크리스탈 크리스탈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크리스탈을 때리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고에너지의 빛이 크리스탈을 딱 때리면 이렇게 빛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빛에 나오는 양을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가 길면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고에너지의 빛이 나온 거를 사건을 잡아서 보니까 이게 힉스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15분이 있군요 이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누가 질량이 뭐냐 하면 우리 고등학생 여기 제가 한번 질량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량 관성의 크기 관성의 척도 그 이름이 뭐지 오 오정역 오정우 그렇지 아주 대단해 내가 선물을 가져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 없나요 그래요 네 좀 있다가 그렇죠 질량은 보통 이제 몸무게 그러는데 사실은 질량 이라는 게 이게 이게 한 100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질량이란 건 외부에서 힘을 딱 주면 본인의 운동상태를 변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힘주면 바로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질량이 적으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면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 여기를 아무리 쳐봐야 움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버티는 힘이 세거든 그래서 질량이 이게 많이 나간다 그래요 질량이 많이 나간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 뉴턴 할아버님이 1700년도에 그때 이야기를 했지 1700년도인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 질량의 개념을 정확히 이야기한 분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64년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르 대학에 있는 힉스 교수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공상과학 같은 소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석처럼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힉스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 힉스 장이 쫙 이 우주 공간에 다 깔려있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입자가 그 우주 공간을 지나가면 마치 자석처럼 이거를 딱 그 그물이 그 질량을 가진 입자를 꽉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많이 나가는 놈이 지나가면 엄청 세게 껴안고 있고 질량이 거의 안 나가는 애는 눈길도 쳐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면 아주 그물에 꽉 껴안고 있는 애는 별로 못 움직이죠 그렇지만 질량이 가벼운 애는 그냥 외부에서 힘을 주면 바로 튕겨나가죠 그래서 이제 고로한 개념이 있고 그래서 힉스 자기장처럼 힉스 장을 주는 놈이 있다 선생님이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공상과학 소설 끄다가 한평생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박사과정 때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을 더했는데 아무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 힉스 입자가 있으면 질량을 질량이 많이 나가는 애랑 아주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많이 나가는 입자를 연구를 하면 힉스 장애 세기가 얼마나 되겠다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힉스 입자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 힉스 입자 탐색을 2000년부터 아까 미국의 페르미랩에 양성자 반양성자 가속기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양성자 질량의 10배부터 시작해서 1000배까지 그래서 다 스캔을 쫙쫙쫙 했어요 그렇지만 양성자 질량의 대략 100배에서 200배 사이 이 영역만 이 영역에 없다고 이 영역만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LHC 가속기에서 이거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 120에서 126 여기만 빼고 다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입자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마지막 5집이 마지막 5 그 구간만 나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10월달에 12월달에 아주 중요한 항상 미팅이 있어요 그 다음 해를 플래닝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속기 만들어가지고 힉스 입자 발견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이게 다 이제 없는 걸로 다 가입표 다 치고 마지막 5 그러니까 120에서 125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도 그냥 가입표 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커뮤니티한테 이게 흑십자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아주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고민을 엄청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마지막 딱 5 구간 거기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표를 치는 게 대학원생이 한 게 진짜 제대로 한 거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보여주기 전에 일단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두 개의 빗으로 바로 붕괴를 못하고 중간에 이 파란 선이 있죠 이 파란 선은 절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출월 가상세계 그러니까 아까 그 진공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상세계입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 중에 가장 무거운 탑콕이라는 그 입자 탑콕이라는 입자랑 반입자가 만들어져가지고 붕괴를 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빛으로 내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은 버추얼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버추얼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cms에서도 양성자 진량의 125배가 되는 데서 이런 그 액세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데이터가 이 아틀라스 다른 검출기에서도 보면은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사건들 그런데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넘어서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끄집어내어 보면 요런 그 힉스 입자 사건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고 나서 예 자 요 뒤에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썬하고 그때 여기는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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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닌데 이 비디오 컨퍼런스로 요렇게 해서 예 아무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그냥 스킵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때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요게 이제 모차르트 교양곡 심포니 넘버 4인데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근데 저는 파도 제 심장은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는데 딱 이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곡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가 야 그렇지만은 예 저는 이거를 보면은 아까 저분하고 내기도 할 수 있어 아주 그냥 예 제가 마약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그보다 더 심취한 그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은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들은 좀 알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에너지 댄시티 우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막 뉴턴의 운동방령식 뭐 세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조건 다 외우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있겠네 이거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저게 몇 초 몇 초 걸쳐서 떨어지느냐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진짜 질문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오우 선생님 이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고 얘가 생물이 아니어서 그렇지 얘가 혹시 압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얘가 춤을 추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 왜 직진으로만 떨어집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이 우주에서의 모든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모든 운동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댄시티가 있고 에너지 값을 특정 변수로 미분하면 그 값이 0이 된다 그러면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뭐 이렇게 양자역학 들어가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대로 튀어나와요 애울 필요가 없어요 대신 미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미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어보고 우리 경기하는 사람들 그게 뭐야 그 양반들은 뭐가 눈에 우리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한테는 뭐가 눈에 보여 뭐가 눈에 보여 돈 돈이 눈에 보이는 거지 죄송합니다 여기 경제학자 없지 그래서 그분들이 뭐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방정식이 이거다 이거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일이 뭐냐 여기 L 여기 에너지인데 에너지 대신 돈 경제학의 모든 법칙은 돈을 사용하는 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컨디션만 바꾸면 그럼 뭐가 나와요 경제학의 운동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 그대로 갖다 써서 그분들이 뭐를 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다섯 분이나 돼 그래서 이거를 한 분은 주식에 넣고 한 분은 거시경제에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세상 살기가 쉬워집니다 세상 살기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할 줄 알려면 마치 이 음악을 즐기려면 이 콩깍지를 읽을 줄 알아야 듯이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모르면 그 감흥을 못 느껴요 제가 그 감흥까지 이렇게 좀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표준모형이라고 우리 미시세계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표준모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물질한테 진량을 주는 그 힉스 입자까지 발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드 오브 스토리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거시 세상 우리 태양계 보면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지금 이런 걸 알아요 우리 지구가 지금 여름은 몸뚱아리가 몸뚱아리가 이거는 과학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브젝트 그래서 보면은 초당 초당 소리속도에 비행기가 비행기가 소리속도랑 비슷합니다 비행기 도는 속도가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그 소리속도의 대략 몇 배인가 몇 배죠 모르구나 우리 지구 공전속도 고등학생 아까 손 많이 들던데 고등학생 다시 손 한 번 들아보세요 이러면 손을 못 들겠지 대략 한 100배 정도 되지 근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태양계가 태양계가 다시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묻혀서 도는 거지 태양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느냐 다시 그거의 10배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200 그러니까 초당 200킬로씩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딱하면 여기서 대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똑딱하면 우리 남의 바다의 풍덩 그렇게 빨리 여러분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느끼나요 이렇게 밖에 차만 나가도 뭐 시속 한 30킬로만 돼도 바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못 느끼는 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만유인력하고 이렇게 빨리 돌고 있으면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 두 개가 기가 막히게 딱 정확히 다 캔슬이 되어버린 거죠 캔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몸뚱아리가 초당 250킬로로 돌고 있지만 전혀 못 느끼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지구가 우리 잡아당기는 중력 요거밖에 우리는 못 느끼죠 그래서 만유인력이 있고 원심력하면 수금지와 목토 천혜명의 속도가 다 제대로 공전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 30킬로 근데 이제 다시 만유인력이 있고 원심력을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 한 200 실질적으로는 한 80킬로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80킬로인데 측정해보면 250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말은 만유인력이 있고 원심력을 적용을 하려면 이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별들이라든가 질량 있는 물체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다섯 배 정도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요거를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암흑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가 예측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빨리 은하하게 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기만 보면은 요게 이제 다 물질인데 아까 빛이 있었을 때 이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정확히 같은 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반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성이 어느 순간에는 깨졌다는 겁니다 아주 약하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 요것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만개를 떨어뜨렸어요 요거를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을 갖다 놓고 비춰서 만개가 떨어진 거 보면은 똑같이 만개가 떨어져야겠죠 거울을 놓고 봤을 때 근데 미시색에서 그 거울을 딱 놓고 보니까 만개가 안 떨어지고 거울 안에서는 9999개밖에 안 떨어져요 요거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중국인 중국인 교수 이게 그 CN양이라고 CN양하고 TDD 그래서 그런 대칭성이 물질하고 반물질의 대칭성이 깨집니다 근데 그 깨지는 정도가 지금 요 우리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요거를 다 설명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과 반물질을 깨는 또 다른 종류의 뭔가 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그래도 일요일날은 일 안 합니다 우리 토요일도 일 안 해요 우리 5일간 열심히 일하자 근데 중간에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대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백업을 해라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본적인 물리법칙이 기본적인 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초대칭성 모든 입자에는 초대칭 입자가 있다 또 이런 거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예 뭐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 뭐 우리 분야의 결론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하나의 요약이란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그 물질의 근원에 대한 이런 탐색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이 진짜 텅 비어있지 않고 프로페셔널한 말로 뭐라고 지랄 여동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이것도 저희 분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우리 문명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풀어야 될 그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LHC 가속기가 여기에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제 대학원생 그리고 열심히 믿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